네, 지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데뷔곡인 뭐죠? 네, 캔디젤리 러브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추우시죠? 여러분, 스키장이 원래 추운 거예요? 아니면 날씨가 추운 거예요? 둘 다? 아우, 추워! 네, 근데 여러분 무대 할 때만큼은 저희 춥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에 들려드린 곡은 뭔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입이 얼었어요 아추! 아추, 아추! 아,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근데 스키가 재밌어요? 보드가 재밌어요? 보드? 스키? 다음에 와서 보드를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여기가 스키 타는 곳이고 여기가 보드 타는 곳인가봐요 아, 그런 거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같이 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여기도 스키 타실래? 여기가 높은 곳인가봐요 저, 특히 진짜 잘 타요 뻥 치지 마세요 저, 잘 타요 다 앞뒤죠 진짜 잘 타요 진짜 잘 타거든? 잘 타거든?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이번 곡은 아추인데요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추 할 때 여러분들 다 같이 이거 선동작 아추 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안 아파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팬분들 봐서 너무 기분 좋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이 봐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저희 마지막 곡 아추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네, 그럼 안녕 감기 조심해요, 사랑해요 부대에게 활동 남았으니까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개형 안녕 안녕